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소로 돌아왔습니다 야고보소 4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증인들의 고백은 없습니다 오늘 목자 임직식 때문에 시간 조절을 위해서 증인들의 고백이 없고 바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고 우리 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 위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 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10절은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서 계세요 우리 암성구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우신 분들은 자신있게 하실 테고 없으신 분들은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주먹을 지시고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내가 말씀을 지키면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아멘 아멘 우리 앉아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처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이 통덕과 암송의 행진에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부에 보면은 이번 주 읽어야 될 거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다음 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에서 우리와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말씀 읽는 중에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구의 보석 14번째 오늘 제목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여러분 좋아하는 취향 있으시죠 여러분이 괜히 끌리는 스타일 있으시죠 사람마다 그게 근데 다 달라요 누구는 눈썹이 진해서 싫다고 하는데 누구는 그 눈썹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다고 합니다 누구는 가운데 가르마가 촌스러워 싫다고 하는데 누구는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여서 결혼했다고 합니다 누구는 사투리가 참 촌스럽다고 싫다고 하는데 누구는 박력이 있어서 좋다고 말합니다 그 고마운 사람의 이름은 최수복입니다 아마 누가 뭐래도 딴 사람은 싫은지 좋은지 몰라도 저는 아무래도 최수복 스타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좋아했다가 안 좋아했다가 마음이 오늘 이번에는 저런 스타일 좋은데 며칠 지나면 아 난 저런 스타일 싫어하고 좋아했다 안 좋아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한 번 좋아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눈에 딱 마음에 들고 하나님 눈에 찍히면 그때부터 찍히면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꽂히면 그때부터 찍히는 건 곤란하죠 하나님 눈에 딱 들어오면 얼마나 그 사람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그게 오절이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이 시기 질투하시기까지 너희를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우리를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실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이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느끼시는 거 하나님 아버지의 감정 왜냐면 고린도전서에도 말하듯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 안에 나보다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을 감안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신 성령님이 시기가 날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랑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조차도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삼일체 하나님이 막 시기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에 들면요 하나님 눈에 들면요 행제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을 떠나지를 않으시고 그 사람 옆에 그냥 딱 붙으셔가지고 네가 불가운데로 가봐라 물가운데로 가봐라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봐라 내 그냥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냥 하나님이 마음에 드시고 하나님 마음에 딱 들기만 하면 그냥 여러분 그게 딱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시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시는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좋아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딱 만나기만 하면 성령님도 시기할 정도로 그 사람 곁에서 사랑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가 그 사람은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게 겸손인데 이건 풀어쓰자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사람 그냥 땅에 그냥 붙어있는 껌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바짝 타페이노스 자세를 낮출 때까지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숨에 사로잡아버려요 하나님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아버려요 여러분 세상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알아주지는 않습니다 오 저 사람 겸손하더라 정도지 그 사람을 알아주거나 필요할 때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겸손해보세요 겸손을 무시해버린다니까 계속 겸손하면 아예 아닙니다 아이고 제가 뭐 이러면 무능력한 사람으로 지급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공하려면 어느 성공 백설을 다 보세요 자기를 피하래라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자꾸 알려줘라 이력서를 쓸 때에도 기억나는 건 모조리 다 써라 가능하면 명함을 빽빽하게 채워서 주면 아이고 몰랐는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어디 가면 상석에 앉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면 알아주지를 않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절대 겸손하면 안 된다 없어도 사람들 앞에서는 있는 척해라 몰라도 한두 마디라도 아는 거 있으면 빨리 잽싸게 아는 척을 해라 밥은 못 먹어도 나갈 때 옷은 제대로 입어라 어느 실험을 했더라고요 영상으로 누가 돈을 많이 이 거지 중에 누가 돈을 많이 받나 보니까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보다는 양복 입고 구걸하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받더래요 거지도 양복을 입어요 저도 이렇게 차 옆에 서 있으면 문 내려라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거의 예외 없이 제가 주는데 보니까 옷 잘 입은 사람이 달라고 하니까 훨씬 쉽게 주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없어도 있는 척 중국 교수 중에 이종호라고 하는 사람이 청조 말에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후흑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후흑학 이 책이 지난 20세기, 19세기까지 중국 전체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책이라고 그러고요 심지어 모택동이 이 책을 읽고 문화혁명을 일으켰다고 얘기합니다 그 책을 이제 한국으로 수년 전에 들어와서 신동중 교수가 다시 재해석해서 후흑학이라고 하는 책을 다시 재편집해서 펴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그 책을 사서 제가 읽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제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걸 읽고 있지? 한 줄도 그 말에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이 후흑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검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검은 마음 그 책 내용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청결하면 안 되고 검어야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중국에서 나온 성공백서입니다 마음이 검어야 성공할 옛날에 전유성 씨가 쓴 책 제목이 있죠 약간만 비겁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책 제목이 그런 게 나왔습니다 그 두꺼운 책 옆에 문구가 쓰여져 있는데 그 문구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승자의 역사를 만드는 뻔뻔함과 음흉함의 미학 뻔뻔함과 음흉함의 미학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뻔뻔하고 음흉하고 좀 뭔가 속이 검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날개 돋힌 듯이 팔려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세상의 성공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어차피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면 성경의 성공법칙을 따라야 한다면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마음이 검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 마음이 겸손한 사람 세상은 겸손하면 무시하고 밟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를 높이시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에 천명이 앉아 있어도 누구를 이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줄 아세요? 가장 겸손한 사람일 겁니다 가장 겸손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싶으세요? 어려운 일 절대 아닙니다 오늘부터 겸손하세요 바짝 엎드리세요 자세를 낮추십시오 그러면 사람은 엎드려 버리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는데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밑에 겸손한 사람에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셔가지고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는 절대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시킵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일단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희한하게요 썼던 사람 또 쓰고 썼던 사람 또 쓰고 썼던 사람 또 쓰고 여기 쓴 사람 내일 또 불러서 이거 쓰고 오늘 썼으면 너는 어제 했잖아 이제 너와 해서 공평하게 사역의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더라는 거예요 영화 오달숫이라고 하는 조연은 1억 명이 넘었답니다 그분이 출연한 걸 본 사람이 모든 감독들이 수많은 영화에 그 사람을 출연시키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저 사람은 어제 저 일할 때 영웅으로 썼잖아요 그럼 이제 나 써주셔야죠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 공평하게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쓰고 싶은 사람이 있어 어디를 가든지 데리고 다니고 싶은 사람이 있어 뭘 해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일을 꼭 맡기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 주식회사에 취직되어 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은 이디오피아에서 내일은 저 방글라데시에서 올해는 저 캄보디아에서 하나님 나라 직원으로 평생 합격 통지서 받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겸손한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또 쓰고 또 쓰고 또 써서 유명한 청교도 설교자 조지 휘필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녹슬어 없어지지 않고 달아서 없어지겠다 또 쓰고 또 쓰고 하나님이 또 쓰시니까 녹슬 시간이 없고 달아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쓰임받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신대요 근데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보면 사랑할 때 나타난 첫 번째 증상이 뭐죠? 현상이 뭐죠?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람 옆에 딱 붙어서 무지무지 사랑해 주시는데 그 겸손한 사람에게 그 사랑 때문에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랑하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주신대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 무엇일까? 보니까 큰 은혜의 선물을 주신답니다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은혜는요 다 받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예수님 믿고 보율로 시슴받아 주의 백성된 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공평하게 다 주시는데 그 은혜를 넘어서서 그 은혜에 이상되는 은혜는 없지만 그 은혜를 넘어서서 계속해서 여기 보니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대요 More Grace라고 나오죠 더욱 더 이건 누구냐면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냥 은혜가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은 하나님의 그냥 은혜가 아니라 더욱 더 큰 은혜를 주신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노력 위에 은혜가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노력해도 성공하고 노력해도 살만하지만 은혜를 능가할 인간의 노력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은혜가 따라다니는 사람을 이길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에게는 노력뿐 아니라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여러분 성경에는 몇 가지 단어가 연속돼서 나오는데 정의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마이클 셀덴 책들 많이 읽어보셨죠?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정의와 자비와 은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토니 캠폴로 목사님은 회복이라는 책에서 재밌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바쁘게 가다가 과속을 했어요 과속을 하다가 경찰한테 붙잡혔어요 과속을 했으니까 불법을 한 거죠 그럼 경찰이 와가지고 당신 스피드 리밋 어겼다고 해가지고 티켓을 줍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주는 것은 justice, 정의라고 말합니다 정의 그런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티켓을 안 주고 다음부터 조심해요 라고 하면서 워닝 티켓을 줍니다 경고장 그러면 벌금을 안 물어도 되니까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비라고 합니다 mercy, 자비 그런데 은혜는 뭔가 그 사람이 와서 티켓도 안 주고 워닝 티켓도 안 주고 혹시 배고프신가요? 하고 도넛을 한 박스 준다 이걸 은혜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이고 난 티켓 받을 줄 알았는데 도넛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짜로 받는 선물이 은혜인 겁니다 보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 죄 지었으니까 죽어 하고 우리를 죽여도 할 말 없어요 그게 정의입니다 정의 그런데 정의가 아니라 너 죽이고 싶으나 봐줄게 너 한 50년 100년 더 살려줄게 라고 하는 것은 뭐죠? 자비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 죽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은혜는 뭐냐면 와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유예기간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너 무죄 하고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것 받을 수 없는 사람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 공짜로 무죄 선언을 받게 되는 우리는 마치 티켓값을 내야 되는데 오히려 티켓값은 커녕 도넛을 한 박스 받듯이 이렇게 받는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은혜가 함께한다는 사람은 우리가 그 은혜가 따라다니는 사람을 이길 방법은 없어요 저는 이렇게 또 표현해 봤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천천히 가라고 그랬는데 뭐가 바쁘지 빨리 뛰다가 탁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여러분이 부주의함으로 넘어졌으면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무릎 깨져야 되죠 피가 철철 나야 되죠 그게 정의입니다 부주의해서 얻게 되는 상처는 정의입니다 정의 그런데 가다가 탁 넘어졌는데 보니까 피가 안 나 이렇게 만져보니까 아프지도 않아 그거는 자비입니다 자비 그러면 은혜는 뭔가 딱 넘어졌는데 보니까 피도 안 나 만져보니까 아프지도 않아 아 일어나야지 하는데 보니까 백불이 떨어져 있어 그러면 그 백불을 죽고 일어나는 건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것은 기대하지 못한 곳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오히려 얻게 되는 전화이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아 왜 넘어졌냐 하고 하는데 백불 때문에 넘어졌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정의를 넘어 은혜를 자비를 넘어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다가 나는 왜 구석 같은 인생이냐 귀퉁이 인생이냐 낮은 인생이냐 왜 넘어지냐 왜 아프냐 왜 이러냐 왜냐하면 그곳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감춰놓은 비밀이 있기 때문에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 붙잡고 일어나라고 그게 은혜란 그러니까 은혜가 따라다니는 사람은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야 그게 선물이 있는 거예요 땅 끝으로 가도 그곳에 나는 왜 갔냐 보니까 은혜가 따라다니면 그곳에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 따라다니는 사람을 도대체 어떤 인간의 노력이 그 은혜를 능가하냐 이 말이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가 따라다니게 하여주 없어서 그래도 기도해도 안 주셔요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에겐 자동으로 주신대요 겸손하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노력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닐 수 있도록 겸손을 유지하십시오 바짝 엎드리십시오 바닥에 붙은 껌처럼 붙으십시오 이 은혜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은혜가 따라다니는 사람은 우리의 능력을 초과해서 열매가 맺혀지고요 우리의 생각을 능가해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자기 현실보다 생각이 항상 더 좋잖아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나도 어디 좀 분위기 있게 살고 싶다 나도 사람답게 좀 뭘 어떻게 어떻게 하면 살고 싶다 생각이 항상 크잖아요 생각이 더 훨씬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은혜가 따라다니면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에베소스 3장 20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해하실 이에게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만 해도 황홀한 일인데 생각보다 더 나은 게 일어난다면 이거는 이게 웬행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시면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에 더 지나도록 역사해 주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이 은혜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무엇으로 그 은혜를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여기 앞에 있는 제가 은혜의 최고 수혜자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가 임해서 항상 은혜로 도우시니까 정말 저는요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더 너머의 자리에 제가 서 있게 되더라고요 항상 저는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와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제가 40대에 이 자리에 서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노력으로는 절대 올 수 없는데 은혜로 오는 거죠 50대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이 40대에 이 자리에 서 있을 거라고 저는 아무도 큰 교회에 이렇게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은혜가 따라다니니까 머리로 생각했던 규모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너머에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너머에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디모데우서 2장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그 그릇을 하다가 제가 저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나는 어떤 그릇일까 이 네 중에 아무리 제가 가진 교만을 다 동원해가지고 좋게 생각해봐도 확실한 건 금그릇은 아니고 은그릇은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저에게 있는 교만을 다 동원해봐도 저는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닙니다 아무리 점수를 잘 줘봐야 나무그릇이고 냉정하게 말하면 질그릇입니다 집안 배경이나 자라는 환경이나 모든 것을 궁금하신 분은 101에 들어오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압니다 제가 오늘 다 공개합니다 저에 대해서 유일하게 그나마 버텨오는 것은 멀리서 보면 얼굴이 둥글고 좀 흰 편이고 눈썹이 진해서 인상이 이렇게 좀 밝다 이렇게 그거 하나 밀고 지금까지 온 건데 그것도 가까이 와서 보면 이 피부가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백몇한 미남이라는 거 아니에요 질그릇이요 아무리 점수를 잘 줘도 나무그릇까지밖에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저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교만이 아니라 질그릇은 분명한데 하나님이 저를 지난 수년 동안 써오신 걸 보면 금그릇처럼 쓰고 계시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난 질그릇인데 왜 금그릇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까 그건 제가 받는 복인데 그러니까 저는 질그릇이라도 앞으로 계속 질그릇이라도 불만은 하나도 없어요 질그릇이라도 하나님이 자주 쓰시는 그릇이 최고 좋은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구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이 보배를 보배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암을 알게 하려 합니다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질그릇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잔을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한 번도 그 은혜의 잔이 모자란 적이 없었어요 질그릇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듯 저를 돌아봤습니다 1998년 5월 21일 결혼한 지 3주 만에 한국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으로 달라스 직항으로 오는 게 없었기 때문에 착륙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난생 처음 외국에 나와서 창문으로 이렇게 보는데 저희 아내는 옆에서 눈을 감고 자는지 생각하는지 있는데 한국에 제가 산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온천지 산은 푸른 산밖에 없었는데 시커먼 민둥산이 밑으로 보이는데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저보고 지금 여기서 살아라고 보내시는 겁니까? 바달바들 떨면서 여러분 다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그죠? 바달바들 떨면서 그 착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내렸는데요 아 비행기를 처음 타 보니까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달라스까지 가야 되는데 몸만 달라스 가는 비행기를 타면 짐이 그냥 자동으로 옮겨지는지 아니면 짐을 찾아가지고 다시 실어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야 몸만 가다가 이거 짐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데 유학생 짐인데 물어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발이 빠른지 비행기에서 다 내리고 나가고 없는 거예요 저 집사람하고 자고 가다가 야 이거 짐을 찾아서 바꾸게 해야 되나? 몸만 바꾸면 짐이 알아서 가나?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한국 사람이 없어가지고 물어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여보 여기 잠시만 있어라고 하고 제가 비행기 안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비행기 안으로 다시 이렇게 들어가니까 비행기 들어가는 그쪽에 다 나갔으니까 그 시큐리티가 총을 차고 딱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려고 했죠 제가 그러니까 Where are I going?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국에서 유학 오려고 토플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I want to ask something 뭐 이 정도만 물어도 되는데 한마디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Where are I going?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가지고 어 이렇게 하니까 비행기 나왔다고 혼자 들어가니까 테러리스트인 줄 알을 수도 있겠죠 그러더만 다 가두면 총을 다 꺼내는 거예요 저한테 Get out of here! 그때는 이 말도 못 알아들었어요 하여튼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었던 것 같아요 Get out of here!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영어가 나오더라고요 드디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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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와 땀이 얼마나 나는지 막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들도 모른대 그래서 자기들도 모른대 일단 나가보자 그랬어요 완전 공항에서 총 맞아 죽을 뻔하고 공항에서 국제미아 될 뻔하고 그렇게 왔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도 보니까 대한항공 기장님도 다니시고 이 지난 세월들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국제미아가 될 사람이 총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 토플공구가 아무 소용 없이 벙어리처럼 왔는데 이제 여름만 되면은 인디안 단기 성교 토아치, 가나도, 피카리스, 타워스 다니면서 현지 인디안들 모아가지고 이틀씩, 삼일씩 영어로 부흥회를 인도하고 이게 은혜가 아니고 입이 열립니까 은혜가 아니고 골든코리알과 오자마자 미국 식당에서 3개월 때부터 일을 시작을 해서 웨이트를 하는데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부패가 있었지만 또 스테이크를 시킬 수가 있어가지고 어떤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스테이크를 시키면 샐러드를 갖다 줘야지 맘, 외우는 영어죠 What kind of dressing do you want? 그러니까 할머니가 wrench on the side 그러시더라고요 On the side면은 이 드레싱을 딴 볼에 담아 달라는 거 아닙니까 Yes, 맘 하고 가서 접시에 샐러드를 올리고 wrench 드레싱을 사이드에 쫙 뿌려가지고 제가 갖다 줬죠 할머니가 그걸 보고 박장 대소를 하면서 Young man 너무 귀엽다고 20불 팁을 주더라니까 아하 아하 실수를 해도 은혜가 따라다니면 20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어 보세요 할머니가 매니저 오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귀엽다고 20불 은혜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능가할 인간의 노력이 없다니까 지금은 옛이야기처럼 여러분 앞에 즐겁게 지질거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그릇은 분명한데 은혜가 자꾸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그릇처럼 쓰시는 거예요 제가 금그릇이 됐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2015년도에 은혜가 임하시길 추건합니다 그러면 그건 겸손해야 된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한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렇게 따라다닐까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최병락에게 임해 있을까 한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질그릇이라는 걸 알고 살더라고요 그래도 질그릇이라고 겸손해서 말씀드리면 절대 아닙니다 질그릇이라는 걸 알고요 저는 절대로 죽을 때까지 경상남도 울주군 두동면 은편미 하일레 46번지 18가구 산속에서 모여 살던 그때 시절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늘 기억하니까 사실 101은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저를 위한 시간입니다 4시간 동안 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누군지를 제 귀에 들려주는 시간입니다 너 이거 잊어버리면 내려막길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다 다윗이 왜 다윗인 줄 아세요?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와 내 집이 무엇이관데 날 이곳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목동이 아닙니까 다윗이 자기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자가 되고 끝까지 쓰임을 받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고백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일레 촌놈 아닙니까 얼마 전 우리 장숙자 전사님이 저를 참 잘 이렇게 섬겨주시는데 우리 목사님 끝까지 쓰임 받으시라고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목회하시라고 저에게 선물을 하나 해주셨어요 본인이 집에 걸려 있었던 큰 액자 그림 액자를 선물해 주셨는데 집에 가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초가집 그림이더라고요 초가집 목사님 이거 보실 때마다 하일레 생각하시라고 보실 때마다 하일레 생각하시라고 목양실에 걸어놓고 하루에 한 번씩 하일레 보시라고 너무 고마운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교만해질 것도 없어요 샘이 함께 올 때 가난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비를 피해서 첨아 밑으로 날아다니는 새처럼 와서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던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민 와가지고 주님 없인 살 수 없었던 그 힘든 시절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무엇일까? 그건요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주신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겸손의 다른 표현이 뭐냐면 복종이라는 동의입니다 겸손은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할래요 겸손할래요 이제 겸손하게 살아야지 but I don't know how to 겸손 겸손한 사람은 무슨 말 복종이라는 말은 무릎을 꿇다니는 네일 다운이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날 때에 교만한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날 때 아 나 이거 알아 아 이거 해봤어 아 누구한테 물어보러 가야지 이거 볼 거 없어 하고 그대로 그 자리로 뛰어가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요 겸손한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자기가 좀 아이디어가 있어도 아니야 내 왕 대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물어봐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 세상에 무릎 안 꿇는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사탄이 두려웠던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평생 한 번도 무릎 꿇지 않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다른 말로 겸손한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선물로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무릎 꿇는 순간 사탄은 벌벌 떨어요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이 뭔지 몰라 자기도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몰라 그러나 하나는 알아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사탄은 알아요 그래서 사탄이 가장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절대 무릎 꿇을 시간 없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릎만 꿇으면 자기는 만지지도 못하고 도망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못하게 바쁘게 만들어요 없던 일이 막 생겨요 마음 잡고 내가 애 키우는 엄마도 도저히 시간이 안 되니까 영성 관리해야지 하고 교회 나와가지고 애 옆에 재워놓고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사탄이 애를 흔들어버려 못하게 합니다 겨우겨우 재워놓고 무릎 꿇고 이제 기도를 하려면 전화가 와 전화 받다 보면 기도 다 못하게 해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애 자는 시간에 새벽에 나와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5시에 맞춰놓고 잠을 자 일어나 보니까 9시야 아 이놈이 왜 안 울렸냐 이렇게 보니까 PM으로 맞춰놨어 아 안 되겠다 그래도 낮에라도 가야 되겠다 애 맡겨놓고 나와가지고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라 의사가 무릎 꿇고 기도하지 마라 그랬대 무릎이 안 좋으니까 아 이거 안 되는데 그래도 해야지 하고 무릎을 꿇고 하는데 음악소리가 너무 커 그래서 또 기도를 목사님한테 좀 작게 해달라고 해 그래가지고 작게를 해줘서 기도를 하니까 이제는 너무 졸려 소리가 작아서 아이고 차라리 꺼달라고 그래 끄니까 내 소리가 너무 커서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또 조용조용하게 해 조용조용하게 하니까 또 졸려 그래서 또 졸려고 하니까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옆에 무슨 소리가 들려 카톡 이런 식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무릎 꿇을 시간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방해받지 마십시오 그건 사탄이 무릎 꿇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까 방해하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여러분에게 벌벌벌 떠는데요 뭐라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에게 나타난 역사가 먼저 왔어요 요한 1서 5장 1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누가 만집니까 무릎 꿇는 사람 사탄이 절대 못 만집니다 무릎 꿇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요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뭐냐 우리를 높여주신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하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자꾸 낮추라 낮추라 하는지 알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괴팍하셔가지고 우리를 밟고 올라서서 아 윈 이렇게 하시는 괴팍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낮추고 낮추고 낮추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높이고 높이고 높여주시려고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우리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높아주실 게 없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높아진 사람은요 교만해가지고 아무도 그 사람 사용 안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겸손한데 하나님이 높아주신 사람은요 똑같이 높아져도 영광스럽게 쓰임 받습니다 내가 높아진 사람은 하나님도 안 쓰시고 남들도 꼴불견이라고 하지만 내가 겸손하고 하나님이 높아주실 때는 하나님도 칭찬하시지만 남들도 그 사람을 통해 박수 보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칭찬하면서 왜 이미지국입니까? 우리는 바짝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 다 알아서 높여주시는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스스로 아 왜 나는 쓰임 받을 때 됐는데 하나님이 안 쓰시지? 아 왜 저 사람은 쓰는데 나는 안 쓰시지? 아 교회 온 지가 몇 년 됐는데 저 사람은 이런 직군 받는데 왜 나는 알아주지도 않지? 왜 목사님은 저 사람에게는 등을 두드려주는데 나는 왜 이 일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알아주지 않지? 여러분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 높아주실 것입니다 스스로 높여져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요 와서 이런 일 했다고요 내가 이 정도면 알아주십시오라고 할 때는 자기가 자기를 높아지면 열매도 없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사람을 높여주실 때는 영광스러운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진달래와 철죽을 잘 구분하십니까? 보통 사람은 진달래와 철죽을 잘 구분 못하지만 진달래꽃도 매우 아름답지만 진달래 뒤에 피는 철죽은 더 색깔이 아름답고 더 향기가 짙습니다 그래서 진달래와 철죽은 절대 같은 날 피지 않습니다 진달래가 온 천지 산을 붉게 물들일 때 사람들이 가면서 탄성을 지으면서 박수를 보내고 이쁘다 이쁘다 해줄 때에 그 바로 밑에 같은 자리에 철죽은 몽우리를 다 다물고 있습니다 진달래 박수 소리에 질토가 나가지고 나는 더 이쁜데 하고 꼴불견으로 피는 진달 철죽은 없습니다 진달래가 박수 받을 때 철죽은 자기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진달래꽃이 다 쓰러지고 난 뒤에 이제 그 자리가 텅 빈 자리가 될 때에 기다렸다는 듯이 철죽이 여기저기서 자기의 자태를 드러내면서 툭툭 투두툭 자기가 세상에 자기의 자태를 드러낼 때는 진달래에서 보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색깔과 그 그윽한 향기로 지나가던 사람들이 주지 못했던 더 큰 탄성이 철죽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그렇게 때를 따라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요 여러분은 모란꽃과 작약꽃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모란이 피어있는 것과 작약꽃은 범인의 눈은 구분하지 못합니다 모란이 있지만 작약은 훨씬 더 농염하고 훨씬 더 사람의 시선을 끄는 매력있는 게 작약입니다 모란꽃이 피어서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곳에 와서 냄새를 맡고 사람들이 이쁘다 이쁘다 해줄 때 더 이쁜 작약꽃은 내가 더 이쁜데 하고 때를 일찍 앞당겨 피는 작약은 없습니다 모란의 때가 있을 때까지 그에게 시간을 주고 기다렸다가 모란이 치고 나면 작약은 더 이쁜 꽃으로 피어나서 사람들의 발걸음을 한동안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기석에 피어있는 산수유꽃과 생강나무꽃을 구분하는 분은 제가 알기로 여기 한 분도 없을리라 생각합니다 노랗게 피어있는 그 꽃은 일반인들은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산수유꽃이 그 산기석에 피어서 지나가는 산행꾼들의 시선을 잡고 야 산수유가 피었네 냄새 좀 봐라 하고 박수 보내줄 때에 더 진한 향기를 머금고 있는 생강나무는 질투하여 나도 있는데 하고 자기 자태를 드러내지 않는다니까요 산수유 노란꽃이 다 쓰러질 때에 그 지척에 피어있던 생강나무가 자기의 노란꽃을 피우기 시작해서 그 산기석에 더 농도 짙은 그윽한 향기로 자태를 드러내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겁니다 때를 따라 피는 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시사철 산에서 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사시사철 산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알아주지 않는다고 알아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자연도 시를 따라 때를 따라 창조의 법칙에 따라서 자기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 사람을 쓰실 때에 내일은 나를 쓰실 테고 오늘 저 사람이 박수 받을 때에 내일은 내가 박수를 받겠지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 겸손합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은 다른 게 없어요 아 저 사람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이 베드로 전서 4장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미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즐거릇 같은 우리 인생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2015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배웠습니다 자세나 주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항상 무릎으로 나아가며 즐거릇 같은 우리의 첫 불러주신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향기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합니다 이 찬송은요 하나님을 맘껏 올려드리는 찬송입니다 주님을 향기롭게 만드는 찬송입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결혼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의 그 이름을 높이는 마음으로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경매함으로 주님 앞에 올라섭니다 찬양하듯이 기합하가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내가 주를 경매합니다 내가 주를 경매함으로 주님 앞에 올라섭니다 찬양하듯이 기합하가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짧지만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겸손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질그릇 같은 인생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저희는 너무 잘 압니다 교만할 것 절대로 하나도 없는 것을 잘 압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금그릇은 그릇 아닌 것도 압니다 나무 그릇 질그릇이라도 힘이 큰 능력이 질그릇에 담기면 하나님의 능력만큼 금그릇 이상으로 쓰임받는다 하셨사오니 겸손하기 원합니다 무릎 꿇기 원합니다 때를 기다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충만한 더욱더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